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또 제가 스포츠 분야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이렇게 연락받고 되게 기분 좋았는데 앞으로도 똑같이 지금처럼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저도 스포츠 뉴스를 전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봤는데요. 요즘의 근황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하려고 지금도 현재 똑같이 훈련 중이고요. 올림픽이 올림픽을 끝으로 해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음 시즌 잘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 중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왼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. 이쪽으로 이동하실게요.